그렇게 제가 의도치 않게 유튜버가 됐어요 1인 유튜버가 돼가지고요 아까 800명대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머물렀는데 정말 좀처럼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코로나라는 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럴 때 한 바리톤 선생님과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랑한테 그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? 그랬더니 어 뭐 안 해보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또 먼저 하고 이렇게 아 그분께 연락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저와 함께 유튜브 이렇게 작업을 할 피아니스트를 찾습니다 하고 올리신 거예요 올렸는데 그분이 대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사시는 피아니스트를 찾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뭐 대전에 사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연주를 시작해요 연주를 시작하는데 첫 연주가 대전에 한 갤러리 작은 갤러리에서의 연주였어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한국 가곡 몇 곡과 이렇게 이태리 가곡을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관객이 한 열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 한 분이 공연이 끝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찬양 좀 많이 연주해서 올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집으로 와서 또 이제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맴도라서 그랬는데 막 이렇게 선뜻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용기가 안 나서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 발레톤 선생님과 한 정말 파워 유튜버가 진행을 하는 연주회를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장 3시간에 걸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저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연주였는데요 그때를 빌어서 제가 구독자가 1200명까지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님이 왜 이렇게 계속 유튜브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참 좋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혜영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계기로 그게 저한테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3시간에 걸친 토크 콘서트가 그래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실시간 채팅방이 뜨고 뭐 이렇게 슈퍼챗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런 수익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까 촬영 좀 많이 올려주세요 했던 분의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러면 요즘에 1인 방송 많이 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나도 방송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클래식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개월 이렇게 준비해서 독주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찬양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 찬양을 연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분이 찬양 연주 많이 올려주세요 했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올해 3월 3일부터 찬양이 흐르는 사랑방이라는 타이틀로 피아니스트 김혜영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해요 찬양 연주 좀 해주세요 하셨던 분이 파도성희님이세요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파도성희님이세요 그래서 또 매번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좋은 건면의 말씀과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정말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두 시간 동안 혼자 연주하고 멘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요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제가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나면 독주에 한 번 한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수요일 아침에는 또 분당에 가서 완주하고 와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 4시에 하거든요 또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또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을 내서 하면 정말 너무 또 그 다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쯤에서 진짜 강 대표님을 이제 뵙게 된 경로를 말씀드리면 9월 초에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곧 30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뭔가 특별하잖아요 또 저희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날이 그 수요일이 추석의 마지막 연휴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날 또 그때 딱 막 그렇게 궁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께서 여기 버금 마트 센터 버금 홀을 이렇게 광고하시는 글을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밑에 찬양을 연주하실 때는 무료대관입니다 그게 딱 제 눈에 진짜 대문짝만하게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제 피아노방에서 이렇게 하고 한 두어 번 외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뵌 쪽도 없는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30회 찬양 콘서트를 이곳에서 성악가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찬양 콘서트로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느껴요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외주마다 이렇게 오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쉬고 싶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참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평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다짐하면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은혜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고 마칠까 해요 그래서 우선 연주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ecaus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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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